도시 간 협력으로 세계가 공동으로 처해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2023 세계혁신도시포럼이 내일부터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. 이번 행사에는 미국 시애틀과 캐나다 캘거리, 독일 도르트문트 등 5개 도시 대표단 20여 명과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며 대현시가 제안한 세계도시 간 협력 플랫폼인 가칭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